화원경과 반야신경 중 어느 게 더 위대한 경전일까요? 반야신경은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불자분들? 이 경전에 대한 감각 없는 분들이 지도를 하니까 경전의 서열도 엉망해요 반야신경은 초보자용입니다 초보자용 반야신경 내용 다 터지면 1급 보살이에요 1급, 1주 보살 화원경은 10지를 논합니다 레벨 후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반야신경 다 여러분이 회득하면 1주 보살 정도 돼요 물론 그 내용이 화원경 전반에 걸쳐서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만 복공에 대해서 복공의 아주 기초만 논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복공의 극치를 논한 게 화원경이에요 다 같은 복공 아니냐 그러면 일체 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아니냐 일체가 본래 공성의 작용이라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경인데 단계를 굳이 논하면 반야신경은 1주 보살 용 화원경은 10지 전체를 아우르는 용입니다 레벨 후가 달라요 이런 것도 누가 정확히 얘기 안 해주니까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중고등 교제예요 반야신경은 예전에 탄아스님이 그랬죠 반야신경은 차치하고 법화경이 대학교제 화원경은 대학원 교제다 그럼 그 아래는요 초중고 교제죠 초중고 교제 뭐 이런 비유는 아함경 같은 게 지금 니까야가 초등학교 교제라고 본 거예요 지금 니까야는 초등학교 교제 그렇죠 그럼 반야신경이나 이런 게 중학교 교제 그렇죠 화원경과 비등한 수준의 고전은 없어요 일단 화원경 같은 독특한 고전은 없어요 워낙 독특해요 화원경이 10지를 그렇게 우주적으로 논한 경전이 그러니까 또 화원경하고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가치에 있어서는 화원경보다도 탁월한 경전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화원경과 대등한 경전도 있을 수 있지만 화원경이 갖고 있는 그 아주 그 10지의 세계를 논하는 그 독특한 맛은요 굳이 비등하다 한 경전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안에서만 지금 불교 안에서 그 단계별로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화원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경전의 진수로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절에서는 법화경을 책으로 칩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저한테 누가 물어봐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화원경이 짱입니다 법화경은 그 정도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뭐 저기 구업 지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겁주는 분도 계세요 가도 내가 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굳이 학서를 나누자면 초중고다 이거지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올라와야 되냐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대학원까지 예비해주고 쭉 학설 일관되게 나왔으면 지금 니과에부터 밟아 올라가세요 해도 말이 맞는데 학설이 나올 때 중구난방으로 나왔어요 초등학교가 전부인 것처럼 나오고 중학교가 전부인 것처럼 나오고 고등학교가 전부인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배치를 하면 이렇게 과정은 나눠지지만 초등학교 경전부터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왜곡된 시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학교를 갈 필요가 없네 이런 식에 지금 제가 강의로 과정을 맞춰드렸지 실제 경전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또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지금 홍의각당 강의 들으시면서 니까야 경전도 홍의각당에서 소개되는 것들 정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세요 그게 누가 일관되게 하나 맞춰놔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져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아함경 니까야 보면 그냥 빨리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져야 끝날 것 같고 반야신경 같은 거 하면 일체가 공인 것 같고 또 유마경 보면 중생세계 들어가서 또 헤매야 될 것 이게 다 지금 달라요 이야기가 그거를 누가 잡아서 일관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홍의각당을 통해서 경전을 접하셔야만 여러분이 그런 관이 생기고 과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화음경 한 권만 100번 이상 읽을까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그 수신결부터 보세요 제가 쓴 책 수신결부터 화음경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수신결부터 보시길 수신결 다 터지고 나서 화음경 보세요 한 권만 보신다면 수신결을 보세요 화음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읽지도 까마득한데 십지를 논하는 경전을 바로 보시는 것보다 수신결 착실히 밟아서 일지 되는 길을 여는 건 수신결이에요 수신결 보시고 수신결에 있는 내용이 다 내가 구현되거든 온몸으로 마음에서 몸뚱이에서 구현되거든 화음경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 화음경 보는 건 이거예요 차 출발하기 전에 전체 내비 한 번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내 길 앞을 가르쳐 줄 내비는 수신결입니다 so Propaganda 이의 시간대는 제가 Corin아 파티에 있는 구현되서 저희가 여러분이 친구가 있는지를 fiz임만큼 한번 보며 우리 자신의 시간대는 은은이의 시간대와 은은이의 시간대는 이 시간대는 이 시간대는 이 시간대는 ываем 이 시간대요